축복합니다.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심리학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6학기를 공부했거든요. 심리학, 사회심리학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요. 자기 충족적 예언,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제가 실제 하버드대학교의 연구 결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짧게는 대학 가는 비법이기도 하지만 길게는 인생 성공의 비법이거든요.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를 처음 조사했고요. 두 번째, 그 꿈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단하죠? 2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추적 관찰을 해서 꿈을 얼만큼 이뤘는지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근데요, 집단을 나눌게요. 어떻게 나누냐면, 꿈이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집단은요. 저 꿈을요, 친구들한테 선포합니다. 부모님한테 말하고 다니죠. 아니면 다이어리에 씁니다. 제 책 앞에 쓰고 다닙니다. 라고 해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A집단이었고요. B집단은요.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가 B집단이었어요. 자, 20년 있다가 추적 관찰했더니 상상초월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표현한 사람들 있죠? 선포하고 표현하고 드러낸 사람들 몇 퍼센트 정도가 자기 꿈을 이뤘을 것 같아요? 놀리지 마세요. 96%입니다. 근데요, 그건 이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 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꿈을 이뤘을 것 같아요? 4%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연구자가 왔을 때 어? 제가 대학교 때 20년 전에 꿈이 그거였나요? 반문을 하더래요. 자기 꿈이 그때 당시 그거인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일단 표현까지 하게 되는 건데 자, 이거 개념을 알 필요는 없죠? 1928년도에 벌써 100년 전쯤부터 확립된 이론이에요. 심리학자들 다 아는 이론이고요. 자기의 믿음이 행동에 의한을 미치고요. 그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예측되는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왜 중시하게 하냐면 학생들 중에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저 대학 못 가면 어떡해요? 저 유명히 수능 망하면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말한 학생 중에서 수능 잘 본 학생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뭐냐면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난 안 돼. 나 망하면 어떡하지? 계속 부정적 예측을 해요. 그럼요. 너무 희한한 건 그렇게 행동하고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꼭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꿈이 이건데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확률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매해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매해 시켰고요. 정말 매해 거의 입증을 해요. 학생들이. 뭘 입증하냐면 정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책 있죠? 책에다가 소개를 하지 마시고요. 책 맨 앞에 합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은 사인해달라고 하는 학생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너 무슨 학교 무슨 과 가고 싶니? 그럼 학생 중에 말을 해요. 그럼 내가 표지에다가 씁니다. 그럼 학생 중에 선생님, 저 창피해요. 소개 써주세요. 안 합니다, 저. 무조건 표지입니다. 뭐냐면 자기 꿈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책 맨 앞에다 큰 글자로 무슨 대학교 몇 학번 누구누구 이름 써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꿈이 이거 이걸 선포하고 다니는 거야? 창피해서라도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쉬는 시간에 침 흘리고 잠을 잡니까? 뭐냐면 자기의 충족주의 예언이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자기가 믿음을 드러내야 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현장에서 시키는 거 우리 온라인 학생들 또는 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냥 막연하게 마음속에 꿈꾸지 마세요. 드러냅니다. 드러내면 속대말로 창피해서라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충족의 예언은 난 할 수 있어. 믿음을 확실히 갖고 드러내세요. 그럼 행동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제 제자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제 제자 중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겠고요. 옛날에 제수정규반에 있을 때 얘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하필이면 영어 지문 중에 자기 꿈에 관한 글이 나왔어요. 맨 앞에 있는 학생이 3생이었는데 제수정규반 수업 중에 꿈이 보니 마이크를 딱 갖다 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선생님 저는 경찰청장이 목표입니다. 그때 반 아이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웃죠? 자기 꿈을 선포했는데 저는 정말 그 학생 잘 될 줄 알았어요. 놀리지 마세요. 경찰대에 그때만 간 게 아니라 경찰대에서 총학생 회장도 했고요. 수석이었고요. 뭐예요? 다른 아이들은 내 꿈이 뭐니라고 물어볼 때 벌써 제수정규반이면 벌써 다 20살, 21살, 22살 나이가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자기 꿈을 선포했는데 애들은 웃은 거예요. 웃을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학생이 진지했죠? 저도 진지했습니다. 이게 된다. 무조건 된다. 제가 이거를 매해보기 때문에 현장에선 제가 매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와, 자기 꿈을 선포하거나 책에 쓴 애들 중에 이루지 못하는 데 별로 없구나. 근데 꼭 학생 중에 있어요. 저 마음속으로 깊이, 마음속 깊이 안 됩니다. 선포하세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책 펴시고 네임펜으로 씁니다. 자기 목표를. 이게 꼭 대학에 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이거예요. 나의 꿈은 선포합니다. 글로 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자, 마지막 이거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우는데요. 저도 옛날에 담배를 폈단 말이에요. 담배 끊을 때 제일 좋은 거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들어봐서 알죠. 아직도 아빠께서 담배 피우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모든 가족과 친구한테 선포하는 거. 나 이제 담배 끊을게.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성공합니다. 근데 안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거든요.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